안녕하세요 제이션 피토리 제이션입니다 오늘은 일본 3집 뱀파이어 앨범 하이터치의 대체 이벤트인 영상통화 두 번째 날입니다 채원이 하이터치의 9분은 6시에 유리 하이터치의 10분은 6시 50분에 시작합니다 메시지 카드는 15초였는데요 하이터치에는 10초입니다 통화시간이 15초도 짧았는데 10초는 어떻게 하라고 정말 일단 10초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과연 무사히 영상통화를 할 수 있을지 하... 긴장 되는구만 오늘은 그... 축하 노래를 불러줄거라서 숨을 한 번 째인데... 들어가볼게요 어... 손 떨리는가 봐 바로 진짜 다섯 명 남았네 노래만 불러줄겁니다 노래만 불러줄겁니다 어... 4명 와 일요일보다 더 긴장되지 두명 어깨 빨라 이렇게만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사랑하는 채원의 생일 축하 미리 합니다 아 감사해요 싸인해대봐요! 끝! 다 했어 일단은 저를 알아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혹시나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지? 제가 한글로 인사 먼저 하기 전에 채원이가 곧니 어? 이랬거든요 아직도 손이 떨려요 잘한 거 같아요 잘했어 잘했어 피아노도 안 틀렸어 안 틀렸어 아직도 막 심장 내가 이렇게 심장이 쫄깃할 때가 있었나? 아직도 제가 여러분 영상 보시면 많이 안 떨고 막 이렇게 그냥 할 말 다 하고 이런 거 같은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엄청 긴장합니다 왜 이렇게 웃겨 왜 이렇게 웃겨 안 돼? 안 돼? 안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